주노 오빠! 주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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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깄봐! 오빠! 여중세! 여중세! 여보! 여보! 여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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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드라고 할까? 우리도 힘낼 건데 우리의 힘드라고 할까? 혼내라고 할까? 혼내라고 할까? 또 몸통으로는 누가? 아! 왜 저렇게 서있지? 아까 그치에 미쳤어? 왜 저렇게 서있지? 아까 그치에 미쳤어? 근데 지금 저희는 이쪽에 바로 불러났을 때 택연 오빠! 준수 오빠! 택연 언니! 택연 언니! 택연 언니! 택연 언니! 택연 언니! 택연 언니! 이번 라운드부터는 관객들분들 가운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해주세요. 말씀하시며 밖에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신배신 4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2대1로 신화가 앞서고 있는 야수님입니다. 신화가 보냈던 우리 110분 가량의 우리 응원자들분들 살아있으세요. 그리고 저 뒤쪽을 보면요. 탈락하셨지만 가자 그렇게 나눠서 양수팀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4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로 대결되면 공격! 4라운드로 대결되면 공격! 8수로! 신화가 제한한 8수로 나왔습니다. 8수로 상대편 전원을 이기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명 올킬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탈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팀을 제한한 우리 신화! 그만큼 자신이 다닌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2PM도 진수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팔맛판에 왜요? 괜찮습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종목 중입니다.